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강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와 거래심요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장부로서 우리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불리지만 KIFRS 한국채택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프로필앤드로스 스테이트먼트 줄여서 PL, 인컴 스테이트먼트 줄여서 IS라고도 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목적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경영성과라는 것은 손해와 이익이죠. 뭐라고요? 손해와 이익.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반해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한다는 이 두가지 차이점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이라고 했죠? 차변에 비용을 쓰고 대변에 수익을 쓰는데 비용은 쓰거나 손해본 것, 수익은 번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차변에는 비용을 쓰고 쓰거나 손해본 것, 대변에 수익을 쓰는데 수익은 번 것을 말하고요. 작성일은 일정기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의 양식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차변을 구성하는 비용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용은 익스펜스라는 영어로 표시하고 쓰거나 손해본 것을 말합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을 팔 때 이익이 플러스되지 않은 팔린 상품의 원가를 상품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급여, 인건비 지급액이죠? 그 다음에 통신비, 전화세나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한 거죠? 우표값도 통신비. 그 다음 수도강열비, 수도강열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지급액이고요. 특별하게 수도강열비는 본사에서 수도강열비라고 하고요. 공장에서는 가스수도료라고 해요. 계정값하고 좀 달라져요. 세금이나 공과금을 지급하면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매출할 때 운임을 지급하면 운반비라고 하고요. 절대 재고자산을 사올 때 들어가는, 또는 자산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임은 운반비로 붕괴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합니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 지급액을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나 자동차나 건물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나가면 수선비로 붕괴하고요. 월세 지급액은 임차료, 직원 회식비나 사대보험 회사부담액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접대한 금액은 접대비, 상품 팔고 손해본 금액은 상품 매출 손실, 영업과 관련 없는 잡스런 손실은 잡손실, 잡손실의 반대말은 잡비가 있죠. 영업과 관련된 잡스런 비용, 소모품 구입 시 쓴 돈을 소모품 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나 여비를 지급한 거, 교통비 지급한 거는 차비 지급한 거는 여비교통비, 이자 지급액은 이자 비용,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라는데 두 번 썼네요. 자 바꿨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두 개로 연속되어 있길래 광고선전비로 추가했습니다. 광고비 지급했을 때 우리가 광고선전비라고 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시켜놓고요. 제가 앞에 거 말하면 여러분이 뒤에 거를 대답하고, 제가 뒤에 걸 말하면 여러분이 앞에 걸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뒤에 걸 해볼게요. 순서와 상관없이. 운임지급액, 운반비라 됐죠. 수리비 지급액, 수선비, 광고비 지급액, 광고선전비, 전화세나 인터넷 사용료, 우표값, 통신비, 보험료 지급액, 보험료, 거래처를 접대한 금액은 접대비,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영업과 관련 없는 잡스런 손실은 잡손실, 소모품 사올 때 쓴 돈은 소모품비, 차비 지급액은 여비교통비 또는 교통비, 이렇게 하는 게 비용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일시정지해놓고 5분이나 10분 동안 이거 다 안기하셔야 돼요. 비용의 개정과목 가지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상품 판매 금액, 원가 플러스 이익 금액을 상품 매출이라 한다. 임대료, 월세 받은 금액, 수수료 수익, 수수료 받은 금액, 이자 수익, 이자 받은 금액, 잡이익, 잡스런 이익, 상품 매출 이익은 상품 팔고 이익 본 거죠. 이렇게 해서 6가지 개정과목이 대표적인 수익이다. 상품 매출,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잡이익, 상품 매출 이익. 이게 전부 뭐다? 수익이다. 월세 받은 게 임대료라 했죠. 반대말 한번 알아볼게요. 임대료의 반대말은 임차료, 이자 수익의 반대말은 이자 비용, 잡이익의 반대말은 잡손실, 상품 매출 이익의 반대말은 상품 매출 손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의 반대말은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게 전부 반대말입니다. 자 총괄평가입니다. 개정과목 안기 및 이해하기. 다음 개정과목이 비용인지 수익인지 구분하고 개정과목 뜻도 쓰시오랬죠. 보험료는 비용이고요. 보험료 지급액. 광고선전비는 비용이고 광고비 지급액. 수도강열비 비용이고 수도세나 전기세 난방비 지급액. 임대료는 수익이고 월세 받은 것. 이자 수익 수익이고 이자 받은 것. 소모품비 비용이고 소모품 사올 때 쓴 돈. 상품 매출 수익이고 상품의 매출액 원가 플러스 이익금액. 도서인세비는 비용이고 신문, 잡지, 구독료, 명함 인세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비용이고 보험료 지급액. 광고선전비 비용이고 광고비 지급액. 수도강열비 비용이고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지급액. 임대료는 수익이고 월세 받은 것.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이자 받은 것. 소모품 비용은 소모품비는 비용이고 소모품 구입하거나 쓴 돈. 상품 매출은 수익이고 상품 매출액 원가 플러스 이익. 도서인세비는 비용이고 신문, 잡지, 구독료, 명함 인세비를 도서인세비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총괄평가입니다. 다음 주 여주 상사에 경영성과를 참고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매출액, 이자 수익,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했고요. 통신비, 급여, 이자 비용,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차변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이자 수익, 쭉 나와 있고요. 매출액부터 이자 수익, 임대료까지가 수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신비부터 임차료까지는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대변했고요. 여기 있는 이 비용은 차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비용은 차변했었죠. 수익은 대변했었고, 수익이 580인데 비용이 70, 130, 170이니까. 580에서 170 빼면 단기순이익 410만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차변이 모자라면 단기순이익, 만약에 대변이 모자라면 단기순 손실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손익계산서다. 이걸 갖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여기는 매출액, 이자 수익, 임대료 세 가지는 수익이니까 대변했고 통신비, 급여, 이자 비용, 임차료는 차별에 쓴다.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마감한 것이다. 손익법과 재산법을 보겠습니다. 손익법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단기순이익,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은 단기순 손실이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이 있습니다. 총비용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총수익이 되고 총수익 플러스 단기순 손실은 총비용이 된다. 재산법은 아까 전에 배운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거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이익,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은 단기순 손실, 이렇게 구하는 게 손익법과 재산법. 이 공식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양식은 여러분이 T자를 그려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매출액입니다. 여기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입니다.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한 게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 이익이고요.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단기순이익. 맨 뒤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단기순 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5분에서 10분 동안 T자 그려서 외워서 쓸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 이익.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다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단기순이익. 이렇게 나온다. 아셨죠? 재무상태표 양식입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을 쓰고 자산은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두계액, 이익인여금까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씩 다 빠져있네요. 이 재무상태표 양식도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자음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여긴 6천원이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여긴 2만 5천원이 되겠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이니까 4천원이 단기순이익 되겠네요. 여기 4천원, 여기는 2만 5천원, 여기는 6천원이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여기 9천원 나오겠네요. 9천원. 그 다음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여기는 2만 3천원 나오겠네요. 그럼 기말자본 2만 3천원에서 기초자본 1만 5천원을 빼면 2만 3천원 마이너스 1만 5천원은 8천원이죠. 그럼 여기는 2만 8천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이죠.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그래서 만원은 4천원 플러스 6천원이니까 6천원이 되고요. 기말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만 5천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이니까 4천원. 기초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이므로 2만 5천원에서 만원 뺀 게 1만 5천원이니까 만원이다.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이므로 1만 2천원은 3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을 뺐으니까 2만 3천원.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므로 2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을 빼니까 8천원. 단기순이익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인데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을 8천원 구했으니까 여기가 8천원이면 8천원 플러스 2만원 하면 여기는 2만 8천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만 8천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재무회계의 전 과정을 통해 수집, 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써 재무부부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별표 5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우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재무제표의 종류입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우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게 바로 재무제표다. 회계상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사고파는 것만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든 사건,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면 모두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회계상 거래에 속하는 것은 상품을 사고파는 것, 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강가상각, 자산의 도란분실로 인한 손실, 채권의 대선으로 인한 손실, 이것 전부 다 회계상 거래로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상품을 주문하거나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 종업원을 연봉 얼마 주기로 하고 채용한 것,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 자기압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상품의 주문, 계약의 체결, 종업원의 채용, 부동산 담보 제공, 자기압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거래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가 있는데, 붕괴를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이 전부 재무상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는 게 교환 거래예요. 차변의 상품, 자산이고 대변의 현금도 자산이죠. 이거 재무상태표 요소만 나왔으니까 교환 거래. 손익 거래는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에, 손익 계산서 항목인 비용하고 수익만 나오는 거죠. 차변의 임차료, 어느 한쪽에 비용이 나왔죠. 대변의 이자 수익, 어느 한쪽에 수익이 나왔죠. 이런 거래가 손익 거래. 혼합 거래는 어느 한쪽에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 계산서 항목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 재무상태표 항목,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손익 계산서 항목이 한쪽에 섞여 있잖아요. 혼합 거래입니다. 어느 한쪽에 비용하고 수익만 나오면 손익 거래, 양쪽에 다 재무상태표만 거래만 나오면 교환 거래가 됩니다. 거래의 10요소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거래의 10요소는 암기를 해야 된다. 거래의 10요소는 암기를 한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 수익의 발생.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걸 암기하는 요령은 T자를 그려서 재무상태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적혀 있죠.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 있죠. 찐하게 빨간색으로 썼어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쪽이 증가합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 수익은 손익 계산서에 적죠. T자 그려서 손익 계산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비용과 수익 적히는 쪽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 손익 계산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적히는 쪽이 증가나 발생. 이 말이 안 적히는 쪽이 감소나 소멸입니다. 자, 증가만 해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재무상태표 차변에 적혀 있죠.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손익 계산서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에 수익의 발생. 이렇게 증가와 발생만 외워놓으면 반대쪽에는 감소와 소멸이 오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감소, 차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소멸, 차변. 자, 차변 것만 다 외우고 대변 것만 다 외우는 식으로 안개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소멸, 차변. 대변으로 갑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소멸,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거래의 심료소를 완벽하게 안개하셔야 되고요. 이 거래의 심료소를 모르면, 안개하지 못하면 분개라는 걸 못합니다. 앞에서 배운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 계정과목 80개 정도 다 안개하시고, 여기 있는 거래의 심료소 안개하시면, 이제 분개라는 게 가능한 됩니다. 다음 항목은 어느 변에 기록하는가? 자산의 감소, 대변. 안 적혀 있잖아요. 부채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소멸, 차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소멸, 차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이네요. 틀렸네요. 자산의 증가, 차변. 틀린 거 고쳤어요.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2강 총괄 평가입니다.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파악. 비용 항목은 운반비, 통신비, 임차료, 세금 가공과 수익 항목은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10요소 중 차변 항목만 쓰시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이다. 전산액의 운용사 상급 필기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의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 계정은 증가를 차변해 감소를 대변에 기입하며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대변이 틀렸죠. 자산은 차변이 크기 때문에 차변에 남습니다. 부채 계정은 증가를 대변해 감소를 차변에 기입하며 잔액은 차변에 남죠. 이것도 틀렸고요. 자본 계정은 증가를 대변해 감소를 차변에 기입하며 잔액은 차변에 남다. 이것도 틀렸죠. 대변이 돼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익 계정은 발생을 대변해 소멸을 차변에 기입하고 잔액은 대변에 남죠. 손익 계산서 대변에 수익이 적혀있으니까. 2번. 다음 중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 총 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잔액만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2번이 틀렸어요. 손익 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전부 총액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2번이 틀렸다.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손익 계산서 맞죠?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서 제외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니까 맞아요. 틀리는 건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2번의 정답은 2번이죠. 1번의 정답은 4번, 2번의 정답은 2번.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포괄 손익 계산서 작성 방법에 위배된다. 아까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일부를 상계한다니까 순액주의이기 때문에 총액주의 원칙이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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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ions 봐 감사합니다.